색공간의 크기가 P3가 훨씬 크고 넓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CMS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이 얘기만 하면 다들 너무 어려워하고 난감해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풍문 같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영상이나 이런 쪽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알고 가야 실수도 적어지고 문제도 덜 생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보다 좋은 퀄러티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내용이 뭐 좀 그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몇 가지 넘어가죠. 결론적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SRGB니, AdobeRGB니, P3니, 혹은 REC709니, 2020니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공간의 크기가 P3가 훨씬 크고 넓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전 단계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RGB라고 하는 거예요. RGB.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GB. RGB는 뭐 전부 다 더 잘 아시죠? 레드, 그린, 블루의 앞자를 따서 RG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세 색깔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색깔은 이 세 가지의 색깔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누군가 발견을 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발견했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우리 알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걸 이용해서 지금 디지털적으로 모든 색깔이나 빛에 관련되어 있는 색들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CMYK예요. CMYK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블랙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색깔을 재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네 가지 색깔은 색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 플러스 블랙을 이용해서 모든 색깔의 인쇄물과 같이 잉크를 이용해서 재현하는 색깔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디지털에서는 색을 이해하고 읽고 재현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예요. 인간이 뭔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단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0과 1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숫자로 바꿔야만 컴퓨터가 저장하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색깔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이렇게 색깔의 특징이 되는 원색을 분할해서 각각의 색의 정보의 양이 얼마다 라는 걸 가지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걸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RGB를 사용해서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을 채널로 나눠서 이걸 하나, 둘, 셋 세 가지 채널로 나눠서 색깔의 정도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숫자가 있을 거예요. 0에서부터 255라는 숫자를 들어봤어요. 이 숫자가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뭐 우린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뭐 150도 아니고 255 색도 맞죠? 근데 그 이유는 컴퓨터가 아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0과 1 2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의 8승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2의 8승이 256이 되는 거고요. 256이 되니까 0을 포함시키면 256짜리가 빠지고 25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위에 있는 이 8승을 가져다가 8비트 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계가 8비트의 개수만큼 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것과 제일 많은 것 그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은 8비트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2비트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2, 4, 8, 16, 그 다음에 32, 64 이런 식으로 블럭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숫자로 만드는 게 컴퓨터 상에서 저장하기도 좋고 처리하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8비트라는 것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8비트야? 4비트였어도 되고 16비트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10비트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8비트라는 값이 나오게 된 이유는 채널당 256 그리고 RGB죠. RGB니까 각각을 곱해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개의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색깔의 개수가 얼마냐면 1600만 가지 색상입니다. 1600만 가지 색상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 눈 전문적으로 색깔을 읽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 된 사람이 인접한 두 칼라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 숫자 중에 하나예요. 이거보다 숫자가 더 커지면 사람이 그 인접한 두 칼라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작아지면 8비트보다 작아지면 누가 봐도 이 개조 인접한 두 색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색깔의 양이 총 양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인식했을 때는 이 정도 숫자가 좋겠구나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8비트 채널당 8비트 칼라를 가지는 색상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온 거고 RGB는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CMYK는 어떻게 될까요? CMYK는 잉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잉크라는 것은 물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0에서 100까지 보통 퍼센트의 개념으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 되어 있는데 뭐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일정한 면적 안에 이 색깔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0%냐 1%냐 2%냐 3%냐 100%냐 100%보다 많을 수는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0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싸이안 다시 말해서 청록색, 마젠타 그 다음에 노란색, 블랙 이 잉크를 몇 프로씩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디지털적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색깔이라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체계가 바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색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색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있다가 각각 색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를 그 색 공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CMYK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디지털적으로 만들어지는 요즘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디지털 이미지는 인쇄나 종이 잉크보다는 훨씬 더 빛에 가까운 장비들로 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니터라든지 혹은 핸드폰 디스플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빛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RGB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RGB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색 공간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색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뭐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색 공간이라는 건 색깔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전개해 놓은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SRGB라고 하는 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색 공간 중에 하나가 SRGB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하게 되는 이 모든 색 공간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가상 색 공간이라고 불러요. 아이디얼한 색 공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장비나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냥 아이디얼하게 아 이만큼 색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SRGB인데요. 이 SRGB는 누가 만들었냐. 기본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나 혹은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컴퓨터나 디지털적으로 색깔을 인식하는 데 첫 번째 단계로 만들어진 것이 SRGB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 규격은 SRGB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SRGB가 가지고 있는 색역은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건 자연스러운 색깔이야 라고 인식할 정도의 꽤 넓은 색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장비들 대표적인 장비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니터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모니터는 다 SRGB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SRGB보다 더 높은 것들은 명시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라든지 카메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포맷 중에 JPG라는 이미지 포맷 있죠. 이런 이미지 포맷의 기본 색 공간이 바로 SRG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비를 만났을 때 그 장비가 색 공간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SRGB로 쓰시면 거의 100% 맞아요. 현 단계에서. 만약에 그 장비에 어떤 특별한 맨션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르시면 돼요. 뭐 SRGB이다. 어덤이 알집이다. DCI-P3이다. 뭐 이런 명칭이 있으면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안 써있다. 모르겠다. 그러면 SRG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정도로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하도 오랫동안 쓰여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 SRGB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어더비 알집입니다. 이 어더비 알집이는 어더비에서 만든 거예요. 어더비에서 칼라메이지먼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면서 토마스 로이 라고 하는 그 수석 엔지니어가 초기에 색공간을 도입할 때 이게 필요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DTP라고 하는 책상 출판 시스템이에요. 인쇄를 디지털화 시키고자 했던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SRGB를 색공간을 그대로 쓰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CMYK라든지 인쇄를 했을 때 미치는 아주 약간의 부분에 있어서 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어더비 알집이에요. 그래서 SRGB보다는 색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왜냐하면 CMS라고 하는 그 칼라메이지먼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디지털에서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쓰인 그런 색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가 인쇄를 해야 할 거면 어더비 알집을 써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MYK로 전환했을 때 색이 가장 적게 변하도록 조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색공간을 조금 더 넓게 CMYK를 조금 더 넓게 써줄 수 있는 게 바로 어더비 알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쓰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프린트를 하거나 혹은 그런 용도로 쓸 일이 없다. 그러면 굳이 어더비 알집이를 잡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어더비 알집이까지 지원하는 광색역 넓은 색의 영역을 가지는 모니터라든지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가 흔치는 않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셔야 돼요. 아주 저렴한 모니터들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주셔야만 쓸 수 있는 모니터들만 어더비 알집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찍거나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재현해서 보기란 추가적인 장비의 부담이 들기 때문에 어더비 알집이를 쓰시면 항상 그 장비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색깔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